자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 해설강의 시작할거구요. 바로 가겠습니다. 21번부터 좀 얘기할건데 보니까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정답률 65% 내외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래서 좀 짧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어 뭐 요건 이제 각주에 좀 줬죠. 즉흥연극이라고 하는거에서 보니까 저러면 요런데 체크했을거 같애 얘들아. 그러니까 즉흥연극에서는 배우들이 뭐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랬냐면 대화라고 하는 녀석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랬었어. 또는 그것이 취하는 어떤 방향 이런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랬네. 시작부터 저는 아 얘네들은 통제권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읽었을거 같구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와야 되는거지. 이런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것밖에 못한다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들은요 반응밖에 못한대요. 즉 다른 배우들의 말들이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녀석에서 반응밖에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신순 한 번 더 느껴졌어야 되겠고 통제하는 것이 없다. 그냥 반응만 할 뿐이다. 마찬가지야. 자 이것 때문에 배우들은요. 뭐의 전문가가 됐다고 그랬냐면 자 저러면 또 요기요. 아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녀석의 반응만 계속 미친듯이 하다보니까 아 바디랭귀지라는 녀석을 읽는거는 정말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 이것도 다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의 전문가였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행간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아 바디랭귀지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미세한 부분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읽는거의 전문가였다. 반응밖에 못했으니까. 계속해요. 만약에 그들이요.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녀석도 즉 공연 같은 것들도 그란보 각종 있습니다. 무너지게 될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못하면 거의 뭐 가치가 없다. 즉 이 사람들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근데 다음 문장에서 저라면 이렇게 표시를 실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우리의 일상의 컨버세이션이라는 녀석에도 적용이 된대. 그 말은 결국 이 이후로 나와있는 우리의 일상도 뭐랑 똑같은 말로 여겨져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뭔가를 대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만 잘하고 읽어내는 것만 잘하고 반응만 잘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네. 계속 가볼까요?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래서 투투래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네. 됐죠? 어찌됐든 결국엔 우리도 역시 일상에서도 똑같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도 모처럼이라고 했냐면 즉흥 연극에 있어 있는 배우들이 become adapt는 각종 있을 겁니다. 뭘 잘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똑같이 한다 라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좀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은 너네 이 밑줄 녀석에 해당하는 의미를 모르셔도 결국에는 밑줄의 주변 신호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배우들이 뭐에 능숙하다? 이거를 잘 파악하는 데에 능숙한다지. 픽업하면 다 알아내다 잡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얘를 결국에는 잘 알아내는 거 이거를 하는 거에 능숙하다 그랬으니까 역시 그냥 빈칸이 된다. 밑줄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결국 반응만 하는 거엔 전문가다. 읽어내려가는 거. 바디 랭귀지 같은 거 읽어내려가는 거 전문가다. 역시나 행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읽어내려가는 것에 전문가다. 됐나?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따가 제가 선지 통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문제는 쉽게 나왔지만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갈 말일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헷갈릴만한 선지의 단어를 줍니다.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자 계속해요. 여기 좀 빠르게 할게요. 사람들이요. 뭐하는 걸 원할 때라고 그랬냐면 무언가의 특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원할 때 그때 도치고물이네. 거의 그들은 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냐면 직접 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말할 거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어. 자 저는 이거 이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말한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야.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뭔가 특정한 거를 말이야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럼 다 뭐한다는 소리겠어? 그냥 듣고 읽어내고 하는 거에 거의 익숙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서 뭐 99%에 대한 사람들은 이런 말하지 못할 거래. 저 야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 이게 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특정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 잘 못할 거라고. 계속 똑같은 말이네요. 오히려 또는 대신에 그들은 자처럼은 여기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냥 힌트만 주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그들이 어떤 토픽이라는 녀석. 특히나 언 프롬트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프롬트라고 얘기하면 보통 뭔가를 촉진시키다. 프롬트가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촉진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이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소위 얘기하는 촉진되지 않은 어떤 토픽이라고 하는 녀석. 이게 뭔 소리냐면 뭔가 일부러 촉진시키지 않아서 자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즉흥적인 거나. 좀 어렵죠. 그치요? 다시 그냥 말씀만 드린다. 뭔가 자기 의도를 가지고선 뭔가 막 촉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냥 언 프롬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됐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spontaneous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 그냥 즉흥적으로 라고 하는 정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요. 그들이요. 어떤 토픽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올 때 또는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뭐를 말하고 싶어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뭔 소리일까? 좀만 더 가보자. 때로는요. when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들이 뭐처럼 볼 수 있냐면 이러한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었어.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이게 뭐로 보이냐면 이 이전에 막 질문하는 거 있지?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나는 이런 이런 걸 원해! 라고 특정적으로 말을 하면 될 걸. 우회적으로 지금 정답 하나 얘기했지. 그렇죠? 정답 전략 나왔죠? 그냥 뭐 질문의 형식으로 힌트만 주는 거야. 내가 뭘 원할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은요. keep re-dieting.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 바라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쪽으로? 그러한 특정 토픽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특정 토픽이 있는데 끌고는 가야 되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질문의 형식 같은 걸 빌려가지고 아, 내가 뭐 먹고 싶으려나? 까만색 면, 짜장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애둘러 가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멋지렸던 이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었고 즉흥적인 배우들이 하는 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나 우리는 특정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내려고 하거나 힌트만 주거나 상대방이 캐치하길 바라면서 뭐 그 정도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지 잠깐 볼게. 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맞추긴 했는데 조금만 더 친절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 출제하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이 단어 있잖아. 이거를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보지 못할 만한 단어거든. 그거봐. 라운드라는 단어랑 어바웃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는 돌아가는 거지. 됐나? 어바웃은 대략 이런 느낌인거든. 그래서 대략적으로 돌아간다 해서 우회적인 뜻이야. 우회적인. 됐나? 그러니 우회적인 힌트 같은 거 뭐를 드러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녀석을 드러내는 우회적 힌트라고 하는 녀석 을 픽업 알아내고 캐치해낸다. 그래서 정답 1번 맞죠? 됐어 얘들아? 자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요기하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난 여러분 주체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 요건 좀 잘 써놔. 주체를. 다시 지금 밑줄에 들어갈 말은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잘 파악해내는지가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정답 1번에서 배우라는 사람들은 아 저런 거 저거 저거 저런 의도였나 라는 거 그냥 힌트를 잘 파악해내는 거 요 정도까지 오는 거 괜찮아?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만의 주체는 뭐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냐면 스피커죠 스피커. 됐나? 이 사람들은 듣는 거를 잘 파악해내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우회적 힌트를 잘 얻어내야 되겠지? 요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밑줄에 들어가는 녀석은 지금 주체가 스피커란 말이야. 말하는 걸 듣는 사람 즉 액터는 잘 파악해낸다. 이 느낌이잖아. 자 그러면 다른 선지 한번 봐봐. 2번 선지는요. Opening words to make topic more interesting 이라고 돼 있었는데 벌써부터 뭐가 좀 틀렸어? 아니 지금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하는 거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은 나온 적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선지 그렇게 뭐 잘못된 선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다만 토픽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입부예요. opening words라고 얘기하면 도입.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 자 그 말을 잘 캐치해내는 건 나온 적 없는 정보지. 숨겨져 있는 힌트들을 잘 알아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1번은 완전 딴소리였고 2번은 자 3번 선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요런 얘기예요. 지금 밑줄에는 얘들아 말하는 게 들어가야 돼. 말하는 게 근데 왜 듣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주위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part conversation 이거를 본인들이 알아낸다. 이건 나온 적도 없는 정보이기도 하고 주체도 지금 잘못 썼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선지는 사실은 디스트랙트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나온 적도 없는 정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주체들도 지금 잘못 썼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액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잖아. 근데 액터라는 사람이 밑줄에 들 거는 결국에 말하는 무언가의 사람들의 힌트를 알아낸다.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잖아. 됐어요? 그러니 주체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4번 선지요. 특성은 특성인데 that are unique to the actors themselves 자 주체가 지금 틀렸잖아. 그치? 말하는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 배우 자기 자신한테 유니크한 캐리스터디스틱 지가 지 거를 뭐 잘 알아낸다? 나온 적도 없는 정보. 됐죠? 주체를 꼬아서 쓴 느낌이 좀 썼습니다. 5번 선지는요. 다시요. 듣는 사람인 어디언스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됐나? 청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하지 않은 반응? 야, 오히려 듣는 사람은 액터잖아.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지가 솔직히 약간 좀 딴소리를 썼던 느낌이 좀 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아무튼 선지를 약간 다른 말들을 좀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좀 하나 당부해 말씀드리겠다는 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빈칸 문제 있지? 빈칸 문제에 예전에 평가원이 2023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은 멘델에 관련된 유선학 관련된 멘델 형님 얘기를 쭉 주다가 막상 빈칸 선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딱 어울리는 키워드를 주긴 줬다? 근데 뭘로 애들을 다 틀리게 만들었을까? 빈칸에 주체를 살짝 꼬아서 만들어버렸어요. 대명선을 잘못 쓰면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당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2023년 9월 평가원에 33번 문제를 꼭 가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석하기도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얘들아? 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 키워드는 약간 비슷하게 쓰면서 주체를 약간 좀 역으로 바꿔 쓰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됐나? 네. 21번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